너무 멀게만 벗던 꿈이 내게 옳아 손짓을 안 해 일이 너무 없어 죽을 것 같았는데 죽을 듯이 일을 안 해 내 능력밖에 일이라도 쉬운 듯이 하네 내가 믿는 신은 딱 견딜 만한 시련을 준다는 걸 확실히 안 해 내 기준에 선님이 성공했어 그 기준이 나이라는 말은 됐어 그냥 내가 녹음하고 싶을 때 녹음해줄 사람 내게 저는 곡을 주는 사람 내가 마냥 헛소리라더라도 사랑해줘 팬들만이 다음에 살아 누군가에게는 우습고 작은 것들을 위해 5년을 못 맸어 이게 별거 아니라고 마저 별거 안해였어 저 사람도 다시 보니까 뭐 별거 안해였어 그때 왜 그리 울었을까 그 오빠도 5년 전 고민 또 어제의 고민 또 지나가보면은 별거 아냐 매어있지 않고 다 지나가버렸어 난 여전히 버스를 타 알아보면 그냥 알아보게도 인사한번 그게 뭐가 어려워 나도 사람인데 뭐가 어려워 또 뜨고난 이 정가 좀 달라 아니 니가 보는 시선이 달라 그대로 행동할 뿐 못하러 방송과 현실에 다 아르갈러 My name is nada nada is nothing 아무것도 아냐 나 네게 참 좋아 정말 비워낼 때 기회는 찾아와 무에서 유를 창조해 왔잖아 기회를 잡아 저도 기억은 언제 바뀔지 몰라 독이 어떤 게 돈이 되기도 하네 돈이 되는 게 독이 되기도 하네 그래서 더 이상 돈에 휘둘리지 않아 난 절실해 근데 간절하진 않아 무서워하던 것들 두려움 또 외로움 내가 만들어낸 것이 뿐 컨트롤 할 수 있어 이 거품 사람들은 내가 뜬 게 한방이라 하네 근데 한방이란 것도 작은 것들이 모여 만들어내 한발 한발 계속 하지만 한방이 돼 내가 말했잖아 가진 듯이 있는 듯이 너무 쉬운 듯이 하다 보니 한방이 됐네 한방이 됐네 이게 진짜 돈을 벌게 됐네 계속 쉬워하면 돼 그 무엇도 not fear not